카카오 카카오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오늘 방송 컨텐츠 우리 어제 카링이 나왔잖아요 아쉽게 2패를 못봤는데 오늘 보는 시청자분들께 카링 2페이지 얼굴을 전섭 최초로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자 파티원분들 만나러 가볼게요 하이유 하이유 다들 목소리가 죽을라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퇴근하시고 얼마 못자신거 같은데? 네 2시간 잤어요 여러분 밤샘 출근하고 2시간 뒤 주무셨어 쓰러지시는거 아니에요? 내일 자면 되니까 상상님 해 지겨우시군요 아 해가 좀 지겹긴 해요 해가 좀 지겹긴 해요 해가 좀 지겹긴 해요 그럼 패턴 맞아야 돼요, 패턴. 패턴 맞춰야 돼요, 패턴. 패턴 맞춰야 돼요, 패턴. 오우, 나이스. 오우, 패턴 맞춰. 아이고, 패턴 빠졌다. 아이씨. 빨강 맞을게요. 아이 아파. 오케이, 오른쪽으로. 빨강. 빨강 맞으시고. 네, 글틀 보이시다. 수고하셨고. 지금. 아, 꽈내셨어. 모두가 이렇게 해서. 연발 한번더 네네. 특사. 2,6,8. 유도하시기. 이 중라인 이 중라인 이 중라인 나이스 나이스 직사 성공 직사 2,5,4,5 빨간 맞으면서 피해자 30초 남았어요 갑자기 왼쪽으로 밀리더니 오른쪽에서 오셔가지고 쎄쎄 퍼려 조심 그렇지 준비 네 네 이게 없었다면 이타를 못 피해서 옆발 네 빨간 한 대 맞고 가시네 빨간 빨간 마시면서 세트 말고 맞으면서 네 직사 빠졌어요 인사사고 네 아 아 다시 피하고 파란 해드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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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만들께요 즉사와요 즉사 2,3,5 연결 바로바로 할게요 맞고 왼쪽 보았 지금 빨간색 맞고 외부를 비해요 네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틀리면 안 돼 오케이 빨간색 맞죠 한 번 더 맞고 유도하면서 맞으시죠 다음 찍기 네 네 네 나이스 오케이 갈게요 네 빨간색 맞으시죠 맞으면서 2,3 빨간색 빨간색 맞으면 안 돼요 코톰 맞으면 안 돼요 네 네 낸스 네 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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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라이시야? 보라 스펙착 맞아주면 될까? 오케이 지사 10초 왼쪽만 해보자 네? 이 안에 제가 딱 위에 있어야겠나 봐 발탁? 네 그럼 가봐요 오른쪽? 빨강이었는데 우리 정신력 좋아요 빨강색 맞아야돼요 네 계속 프레이 1만 하죠 어 네네 맞아요 네 빨강 빨강 더 맞아야돼요 맞았어요 너무 네 보라 땡길게요 네 네 네 네 네 40 패턴죠 아마 혼동 혼낼거에요 저희 25% 남았어요 고 직사와요 그러나 iring 감사합니다 polar 패턴 맞으면 돼요 패턴 맞 dicht 네 네 오른쪽 거 먼저 할게 오른쪽 거 오른쪽 거 해놓고 왼쪽에서 딜 하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따가 오시자마자 맞아버려가지고 하나님 급대를 아끼시고 왼쪽 거 아껴놓을게요 아껴놓죠 오른쪽 오른편에 있죠 저희 눈이 만큼만 나가요 패턴 좀 맞아주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노랑 맞을게요 노랑 좀 맞을게요 황희님 빨간색 칠해주세요 차라리 이거 극딜로 끝낼거니까 저희는 패턴 관리만 해주죠 노랑 좀 채워야돼 노랑 칠 맞으면서 노랑 맞을게요 이거 패턴 맞아야돼 빨간 맞아야돼 오른쪽에서 조금만 맞을게요 빨간아야돼 잡을까요? 패턴 맞아야돼 오케이 잡으면 돼요 다 돌아있어요 저는 오면 극딜 바로 가능해요 보라넥 조심하셔야 돼요 보라넥 좀 채우면 좋아요 보라넥 넘어갈까요? 네 패턴 주지 패턴 주지 패턴 맞는거 주지 이거 파랑 좀 떨어뜨려야돼요 노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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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아야돼요 노랑실 맞고 이거 이거 맞고 왼쪽 왼쪽 1층 왼쪽으로 당할게요 1층 왼쪽 네네네네 왼쪽 바로바로바로 장판장판장판장판지 정신력 380 좋아요 정신력 380 좋아요 제네 부족 제네 부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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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위치 자기 위치 자기 위치만 확실히 네 네 노랑부 주케 네 노랑부도 빨강치워야되요 빨강맞았어 어 장판조심 3층에다 네 빨강 빨강 맞아야돼요? 빨강? 우리 보라색 맞아야돼요? 우리 보라색 맞아야돼요? 네 저희 맞죠 저희? 네 저거 하나 맞아야돼요? 나이스 오케이? 저도 맞았어요? 아 하나 한대 더 맞을게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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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점만 뛰면은 절대 안죽겠어요 그럼 좋아요 네네 안 맞을돼요? 보라색 맞아야돼요?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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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게요? 네네네네 강피하고 어! 보라색 주식 보라색 빨리 나 조심조심 바라색 한 번 더 어! 보라색 빨리 나이스 나이스 오! 블링크 나이스 영빨이에요? 영빨? 이거 영빨이에요? 네 잠깐만 오! 발악한다 컨트롤 나이스x3 펠로스 좋아요 펠로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죽은 거예요? 저거 이거 갇혔거든요? 걷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도전 해가지고 2패 진 2회에 성공을 했습니다 캬 추첨으로 성공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녹화 종료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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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nghai